이처럼 사진 용량 부족시 당황하지 마세요. 피코나이저4에 곧바로 저장해보세요. 피코나이저4는 스마트폰 용량 초과 시 스마트폰 저장공간이 아닌 피코나이저4에 곧바로 저장이 가능한 오프라인 백업 디바이스에요. 미니 파우치 안에 굉장히 휴대성 좋은 작은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감은 물론 색감 역시 세련되게 나와서 호불호 없는 디자인이죠.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없이 피코나이저4 쉽고 빠르게 백업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피코나이저4 앱 설치 후 백업할 사진 동영상 선택 후 앱 내 앨범 생성 후 백업하세요. 백업된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갤러리 주소록 그리고 인스타 등 날짜와 폴더별로 선택적 백업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백업한 데이터는 기종이 다른 핸드폰이나 컴퓨터 아이패드 등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아이오에스나 안드로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해 듀얼 포트로 USB-C 라이트닝 호환해서 사용하세요. 참고로 컴퓨터 사용시 USB-A까지도 사용 가능해요. 여기서 의심이 드는 점 아마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부분이 있진 않을까? 이 부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답변은 NO! 개인정보 유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데이터 잠금 설정이 가능해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어요. 또한 무려 2년간 제품 보증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쯤 되면 안 살 수가 없죠.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검색창에 쳐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사진 용량 줄이는 법, 영상 용량 백업 등등 이러한 고민을 한 번에 가볍게 해결해줄 피코나이저4는 저처럼 여행을 자주 가거나 특히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는 분들에게는 완전 추천해요. 또 매번 핸드폰 백업하기 귀찮았는데 원하는 사진만 골라서 바로 백업까지 할 수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피코나이저4는 현재 국내 첫 출시 기념 와드즈 프리오더에서 할인 진행 중이라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